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분석을 진행하며 장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녹십자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7월 1일 오후 2시 44분이구요. 종목코드는 00628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저는 녹십자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번째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두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십자는 아주 대표적인 제약주가 되겠는데 굉장히 많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되겠는데 일단은 주가 상황만 보면 이런식으로 상승각도가 올라가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대세 상승을 한동안 했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하방압력 받은 다음에 상승곡도가 이렇게 세번에 걸쳐서 두번에 걸쳐서 늘어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수급의 강도가 점점 세졌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지금의 차트 상황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의 어떤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떤거냐면 쭉 올라가다가 고점 한번 그려주고 밑으로 되다 꽂아서 이런식으로 상승 비교적 고점 라인에서 이런식으로 이제 횡보를 그려주다가 이슈 어느정도 선에서 한번 이슈받고 딱 위로 올라가는 딱 전형적인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까지도 예약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하반경직으로 뚫고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개의 매도세력이 존재해요. 하나는 요 밑에서 샀던 사람들 하나는 요 위에서 샀던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플러스권이죠. 계속 올라갈 줄 알고 이제 지켜봤다가 이제 하락곡선 탔잖습니까? 그러면 팔아야겠다가 나와요. 물론 이제 계속 존버하시는 분들도 있고 두 번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존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더 물리면 안되겠다. 팔자. 다른데 들어가자. 라고 해서 팔고 나오시는 분들 그래서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올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도 압력이 계속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내려가려는 걸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이런 식으로 멱살 잡고 매도세가 들어왔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하락에 대한 하락 매도세를 다 이겨 누를 만큼의 반발 매도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누가 이런 걸 누가 이렇게 살까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어 공격적으로 반대 매수를 할까요? 지금 이 가격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막 조막손들이 아니에요. 조막손들이 이렇게 대동단결해서 하나의 힘으로 이렇게 밀고 올라간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기관이라든지 누군가가 그냥 사는 거예요. 특정 여러 돈을 한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시장적인 컨센서스가 이 가격은 매력적이다 라고 해서 이 지지선 딱 그려놓고 그 위에서 놀아주든가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모멘텀 받고 추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 보시면 이런 식으로 5일선과 20일선 이렇게 있는데 골든크로스 발생하면서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당초에는 계속 이 지지선 위에서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간보고 있는 모습 보여줘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은 드렸었어요. 일단 이제 횡보를 한다고는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다행하게도 이런 식으로 장대 매수세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 나가고 이제 위로 이제 수화 올렸기 때문에 방향성이 정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61선을 한번 터치해 줄 수 있겠고 이게 이제 진짜 전통적으로 오르는 거다라고 하면 61선 뚫고 이제 위로 쭉 오를 수가 있겠고 아니면 여기 뚝 터치하고 여기 내려오다가 다시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방면의 경우의 수를 한번 다 고를 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7월 1일에는 이제 외국인 외국인들이 이제 한 4일 매수를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요런 식으로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5월 3일 날 이제 재개가 됐는데 요렇게 좀 공매도 비율이 살짝은 조금은 조금은 유념할 필요가 있는 그런 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예 무시할 수 없는 아니고요. 자 그럼 녹십자 파이프라인 한번 볼게요. 수두하고 헌터증후군 이렇게 있는데 수두는 뭐 다 아시죠? 그거 이제 치료제고요. 헌터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성염색체가 이렇게 두 개 X, Y, X, X 있으면 요 X염색체가 약간 좀 손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은 그런 이상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고런 부분들을 좀 케어해주는 약으로 알려져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폐결액, 유방암, 혈우병, 면역결핍증, 뭐 혈소감소증, 이런 다양한 것에 대해서 임상 3상을 아 임상 3상을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거 대단한 캐시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이제 그런 이런 게 이제 불가능한데 녹십자는 충분히 그런 걸 하고도 남죠. 자산총괴가 2조가 넘어가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이제 영업이익 이런 것도 굉장히 조금 준수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쟁여두고 있는 자원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창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추가적인 매출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녹십자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일상에서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보셔서 뭐 이제 종목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는데 이거 이제 AP투자연구소가 이제 발매한 이제 그런 어플 되겠는데 이런 거 이제 한번 받아보셔서 공짜함이거든요. 이거 한번 주식 관련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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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